상담사님 첫 공고증을 환영해 우리만으로 바로 파샤메카드 에반은 코르피오 프로테이머 패티팩스 초초 파샤메카드 에반은 코르피오 프로테이머 패티팩스 에반 코르피오 그리고 플레임 서린카 스타터 플레임 그리고 멀티캐리어 레드워드 들어있다고 우와 크다 이럴수가 좋았어 자 뒤를 보면은 서린카 슈팅 팝업과 분리 점수 확인을 해서 갖고 낼 수 있고 서린카 스타터는 스타터 세팅 서린카 슈팅은 팝업과 분리해서 보낼 수 있고 메카님은 카에서 서린카로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고 레전드 에반이랑 코르피오 변신한게 서로 달라 그리고 머트케어는 1개 들어있는데 총 2개 더 사서 3단 결합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베트큐드 F2를 써고 이야 와 터니카 스타터는 이렇게 휴대하고 보관할 수 있고 기타 제품도 스나펄 수 있다고 되어있네 오 좋았어 여기 엄청 많이 있는데 오 에반은 코르피오 프로테이머 패티 세트 그리고 신제품이 또 있어 바로 멀티캐리어 지구야 멀티캐리어 지구는 멀티캐리어에서 총 8대를 토니카를 8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멀티캐리어 이걸 들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멀티캐리어 지구 초록색 지구의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캐리어 멀티캐리어 두 개를 더 사서 합체할 수 있다고 우와 카마귀 이동해서 카드케이스 수납 카마귀를 이동해서 카드케이스 수납 카드 붙여갈 수 있고 이렇게 토니카를 넣을 수 있다고 좋구나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엄청나게 많다고 우와 어디 보자 어 얘네들은 봤던 애들인데 응 안 보는 애들은 보여달라고 그래? 어 어디서 많이 보는 애들이 많다 우와 우와 많다 어 이것은 렉큐 얼마 전에 나왔었던 렉큐 신제품이야 우와 렉큐 신제품은 여기에 엄청 많다고 우와 여긴 도대체 어디야? 바로바로 롯데마트 토요저러스 사는 점이야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라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이소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empres